오감독, 오감독이 아침도 웬일이야? 여의역 정했다고. 어, 그래? 누구로 정했어? 장하영이랑 왕금주랑 의견이 팽팽히 갈렸는데 역시 장하영이 나을 것 같아서 장하영으로 정했어. 아, 그래? 서작가도 괜찮지? 아, 그럼 수고했어. 어, 그래? 사돈 처녀가 많이 실망하겠네. 누나, 누나, 누나 일어나봐, 어? 아, 왜? 아침 안 먹는다니까. 아, 그게 아니라 누나가 오디션 봤다는 게 철의 여인 여의역 아니었어? 근데... 장하영이 캐스팅 됐다는데? 누가 그래? 아, 인터넷에 기사 떴어. 아, 장하영아 어디가? 아, 아침부터 어디 가요, 금주? 아, 금주 왜 저래? 내가 하러 당신이 하러. 얘, 금주 왜 저러니? 아, 이번에도 캐스팅 안 됐나 봐요. 뭐? 어? 내, 아우, 내 그럴 줄 알았어. 내 그럴 줄 알았다고. 어떡해. 아우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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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나의 왕주. 문질러요, 빨리! 아니, 사돈 처녀가 무슨 일이지? 아, 예, 잠시만요. 저기... 아니... 사돈 처녀가 아침부터 웬일이에요? 아니, 전혀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렇게 가요, 고소시후. 앉아주세요. 두 번의 영상은 gerekiyor.